유튜브 구독좀 해주세요 조선시대의 교통통신제도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신이라 요즘은 인터넷이라던가 스마트폰 정말 통신 SNS 엄청난 스마트한 세대에 살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교통통신제도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의 교통은 가마와 말 수례 수례도요 조선 후기 때는 수례가 없었어요 교통통신제도 조선 초기에 수례가 잘 못한게 수례가 힘들어요 비가 오고 흙길에서 다 빠져버리고 돌길같은데 수례 잘 못다니고 주로 이제 말 제일 빠른게 말이죠 아니면 이제 가마 가마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교통제도라고 생각했을 때 가마는 얼마나 힘든겁니까 노비들이 아씨를 가마로 들고 다니는데 아씨가 가볍지 않다고 안고 뚱뚱하면 그 네 명이서 뭔지야 막 들고 다니고 밤낮으로 힘들죠 조선시대 교통제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뭔가 중앙에서 뭔가 국방력 강화와 중앙집권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교통통신제도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선시대 교통통신제도는 국방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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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권체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데 기여를 했다라는 거 자 제가 첫 번째부터 여기 앞에부터 쓸게요 역원제 총 네 가지를 살펴볼건데 역원제 그리고 조은 조은제 세금으로 운반했던 조은제 그리고 봉수제 봉수 그리고 구파발제 요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역원제 역원제라는 경우에는 역과 원으로 나눠서 얘기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육로 역원제는 육로 조은은 수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봉수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불빛 막 통신 불을 올리고 연기를 올리고 그리고 파발제 같은 경우에는 공문전달 공문전달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역과 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과 원은요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역과 원이 따로예요 말 빌려주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 마페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공모여행 소지자 공모여행자가 암행어사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사또들의 이런 비리를 감찰하는 암행어사들이 마페를 보여주면은 말을 빌려주는 거예요 역에 가가지고 마페를 보여주면 말을 빌려주는 거지 그래서 전국에 역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역은 전국에 이게 사실 고려시대 때 몽고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어요 역참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국에 역참을 가지고 있어서 말을 대여해 주는 곳이죠 역참을 가지고 있고 말을 대여해 주는 곳 어 말이 뭐 완전 뭐 얘가 뭐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말이 쉬어야죠 말 그거 뭐야 이렇게 뭐 안장도 바꿔줘야 되고 얘가 지치니까 말한테 이제 먹이도 주고 새로운 말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대여해 주는 게 역이고요 원은 숙박업소입니다 공공여관 주막이죠 공공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통의 요지에 설치했다는 거 지금도 뭐 장호원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원이 있었던 위치에 지명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구파밭도 구파발도 원래 그 역이 있었던 곳이고 전국의 역지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이 있었는데 뭐 광주 순천 전주 대구 지금으로 봤을 때 교통의 요지 있죠 그런 곳에 다 역이 있었다라는 거 중간중간 말을 대여해 주는 주요 역로가 있었다 주요 역로는 말이 띌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쪽 위주로 역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조운으로 넘어갈게요 조운윰 국가의 그런 세금을 세금을 예전에 쌀로 냈죠 얼마나 무거워요 쌀 같은 경우에는 말로 운반할 수도 없고 수레도 이때 없었 수레도 제대로 없었고 뭘로 운반을 했냐면 배로 운반을 했습니다 해운이나 바닷길이나 해운이나 수운으로 수운으로 세곡을 교통 carro 국가의 세곡을 운반하는 것 그것은 이제 조운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조운절 조운유도는 제가 그림으로 지도로 그려 보여 드리는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보시면 음 각 지역마다 강창이 있어요 이 강창에 있는 세금을 수도인 경창으로 dude prostitute 백길이나 바닷길이나 바닷길이나 이제 강으로 바다나 강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강창, 기흥창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익류지역이 있죠. 어? 제주도 왜 익류지역으로 색칠 안 해놨지? 제주도도 익류지역인데. 자 보시면 평안도와 함경도는 익류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익류지역이 중요합니다. 익류지역 익류지역은 세금을 걷지 않은 지역이에요.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백길로 왔다갔다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는 벼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제주도는 현무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물이 다 스며들고 밭농사밖에 못 져요. 그리고 지금은 기술이 되가지고 되겠지만 옛날엔 못 져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산물 같은 경우에만 국가에다가 냈지 세금을 내지 않았어. 그 안에서 그냥 충당을 했어요. 제주도는 어쩔 수 없이 익류지역.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경우에는 사신접대비와 거기 명나라 사신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신접대비와 거기에 이제 사군육진 같은 거 있고 국방비 국방비로 대체했다는 거 사신접대비와 국방비로 대체하고 세금을 걷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농사가 잘 지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좀 춥고 척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벼농사도 원활히 되지 않았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사신접대비와 국방비로 대체하면서 익류지역이다. 제주도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자 어제는 좋은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자 참 쉽죠잉? 자 그 다음에 봉수제로 넘어갈게요. 봉수제는 그거예요. 그냥 통신 비상사태 전달 비상사태를 전달해주는 건데 봉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불 피우거나 연기 피우는 건데 낮에는 불 피워도 잘 안 보이니까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불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상사태를 전달하는 건데 각 지역마다 봉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무리 먼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까지 봉수로 연결되는 것이 뭐 그런 게 있어. 두 번 올리면은 국가 위급상황 세 번이면 뭐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오는데 총 열두 시간이면 온다고 했어요. 이 봉수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 봉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피우는 거. 이 봉수지기가 되게 힘든 직업이었다고 하는데 이 봉수지기도 아마 실량력천에 들어갈걸. 아무튼 봉수지기로서 이 봉수의 업무를 못하고 지금 뭐 졸다가 뭐 무슨 이유로 봉수를 올리지 못하면 사용에 처하기도 할 정도로 봉수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수. 자 아무튼 봉수제도는 나름 통신이죠. 그리고 파발제. 파발제는요. 파발제는 봉수가 제대로 좀 유명무실해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야. 비가 오거나 그러면 어떡해. 그렇잖아. 그래서 파발제는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때 생경이 임진왜란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임진왜란 전후부터 파발제를 하기 생각했는데 이런 역의 기능이라던가 역의 역과 봉수의 기능이 너무 상실돼 버려가지고 새로 만든 거예요. 임진왜란 때 사실 역이라는 게 전국의 역참이 막 전쟁중이라 다 도망가버리고 막 그리고 봉수도 막 비오거나 이 봉수지기들도 전쟁때 다 도망가버리고 제대로 기능을 못해가지고 보완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역을 조금 더 보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파발은 되게 빠른 말을 가지고 공문을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빠른 말. 공문 전달을 위한 통신망. 말 가지고 구파발 알죠? 구파발. 구파발이 파발이 있던 곳인데 되게 빠른 말을 가지고 국가에서 뭔가 필요한 이런 문서라던가 아니면 편지 같은 경우를 전달하는 지금의 택배 빠른 택배 퀵서비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네요. 어쨌든 조선시대 교통통신제도는 역원제 조은제 봉수제 파발제가 있는데 너무나 쉬운 부분이고 여러분 간단히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림 보여드릴 건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잉류지역 중요하고 파발제 뭐 이런 거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 과거제도를 할 건데 과거제도 부분이 자세히 하려고 치면 되게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과 과거제도 문과, 문과 생원과, 진사과 많거든요. 초시복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과거제도까지 하면서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명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까지 4대 교린정책 거기까지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사림의 대도와 붕당정치 4화 뭐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육제도와 대외관계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도 따뜻한데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요즘 봄날씨라 너무 공부가 하기 싫죠? 저도 막 수업준비하면서 놀러가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봄일수록 그래도 더 열심히 파이팅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녹화를 끊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